최근 마을 이장이 군수로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참여를 동령하다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한 마을 이장 A씨가 50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입니다. 군수로 출마하는 예비후보를 특정해 지지하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며 여론조사 전화받는 방법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현행법은 이장과 통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A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구두 경고했습니다. 최근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황급히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특히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많이 받는데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내용도 때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 사례는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현재까지 4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부정행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